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까지 코로나19 엔데믹이 점차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증시에서도 여행 등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리오프닝주 투자 유효할까요? 투자 유망 종목과 유일점을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행 레저 등 리오프닝주들의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이달 약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표 ETF인 타이거 여행 레저도 지난달 12%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에 관련 종목들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협 유한타증권연구원은 경기 재개 국면에서 영업 개선 효과가 강할 것이라며 하나투어를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조직 효율화, IT 인프라 투자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처럼 대응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편의점 등 내수 리오프닝 종목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특히 BGF 리테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 재차 노출된 점입니다. 이는 관련 종목군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대감만으로 리오프닝주의 상승세를 따라가는 매매는 지향하고 분기별 경영성과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방향성은 그냥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다. 주의하실 걸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또 많이 올랐어요. 투자할 때 뭐 이렇게 추격을 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고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기업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가려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실제 이제 숫자들이 딱 찍힐 텐데 분기마다 확인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에 재차 시동을 걸고 있는 리오프닝주.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적의 바탕을 둔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대일TV 이해랍니다.